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잠원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인데요. 여기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원역과 반포역도 이용 가능한 다중역사권인데요. 대표님, 최근 서초구에 호재가 생겼다고요? 지금 서초구의 호재라고 하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다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동작구, 사당에서 강남까지 넘어오는데 5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잠원동에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주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이랬었을 때 수여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동 한전부지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발을 통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도 되고 있는데요. 잠원동은 한강변 자락의 위치에 강북과 강남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 특히 고속버스 터미널을 품고 있어 광역교통망도 우수한 지역입니다. 사통팔단의 입지를 갖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매김한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